좋은 아침입니다 아무리 긴 비도 언젠가는 그치고 그 비가 갠 후에야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긴 비가 온다고 해도 맑은 보다 길 수도 없습니다 삶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비에 젖고 때론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에 젖어서야 더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나만 비를 맞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비 갠 후에 맑고 깨끗한 하늘을 기대하며 오늘도 진행합시다